Q. SMC의 앨범 자켓 촬영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은 SMC의 팔라스 이렇게 1년 만에 SMC의 앨범 자켓 촬영을 하러 왔는데요. 이번 콘셉트는 보시면 아시겠죠? 짠! 겨울 콘셉트입니다! 아이스에이지에 나오는 주인공 같지 않아요? 애기! 이렇게 헤어도 귀엽게 했습니다. 손찬이도 이번에 렌즈를 켜니까 약간 다른 사람같이 보여가지고 너무 신기했는데 저기서는 지금 손찬이가 촬영하고 있는데요. 보이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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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럼 네 너 날 이렇게 타워를 흘리게 만든 거야? 뭐 있지? 락키나? 아 네 가서 гад 으아 아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으 오 오 오 오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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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바로 여기는 SM타운 자켓 촬영 현장인데요 네 오늘 설원에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겨울옷을 입고 약간 저희 그 이런 거 처음이지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너무 새로워가지고 맞아요 진짜 새롭고 또 뭔가 작년에는 지하철에서 내려오는 아 맞아요 근데 이번에는 약간 이렇게 포럼에서 하니까 또 색다른 느낌? 또 저희 촬영하면서 막 눈사람이랑도 찍고 또 눈싸움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SM타운 모든 가족분들이 설원에서 재밌게 노는 그런 분위기가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 바이바이 안녕 안녕 이번 컨셉은 저희가 다같이 휴가를 왔어요 설원으로 휴가를 와서 각자마다 컨셉별로 휴가를 즐기는 그런 모습을 촬영하고 있고 오늘 저는 제가 알기로는 VVIP 휴가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있어 보이는 조얼리와 좀 더 여유로운 컨셉으로 촬영을 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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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DJ도 라베스터입니다. 이번에 competition town погиб攤 날irens ch culo 사용 blade. 안녕하세요. 이번 방송에서 만나요. 이런 걸 담아서 저희들의 쉬는 모습이나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컨셉이고요 이런 부분도 엄청 많은 이런데 와서 전화하게 돼서 너무 좋고 특히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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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어떤 컨셉이에요? 사실 우리 지금 스킨 등산을 갔고 캠핑도 하고 그리고 모자 안 보지? 모자 멋지죠? 머리부터 밝아지 어느 부분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원래 약간 여기 다 빨개 맞아요 우리 불 약간 겨우 컨셉이니까 그래서 여기 좀 이런 섀도우 좀 바랐어요 나중에 사진 나오면 따뜻하게 보일 수 있어요 맞습니다 아무튼 오늘 촬영 너무 즐거웠고 우리 SM상 윈터 앨번도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사랑해주세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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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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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컨셉은 이런 스노윙 캠프 컨셉. 네, 윈터 패션 컨셉. 그래서 오늘 메이크업 포인트도 추울 때 움직이고 있잖아요. 되게 빨갛고 그런 컨셉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멋있는 사진 많이 찍었으니까 많이 기대하고 2023년 SM타운 때 봐요. 네, 봐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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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엑소 리더 수호입니다. 오늘 SM타운 광야의 설원 탐사대 컨셉으로 저희 엑소가 찍었습니다. 저희 엑소가 물선을 타고 탐사를 하는 2023년의 목표는 항상 제가 다 이루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스포라서 얘기해드릴 수는 없고 2023년도 우리 엑소 멤버들과 엑소엘과 행복하게 한 해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고 다 좋습니다. 원하시는 바 다 이루는 한 해가 되길 바랄게요. 저도 여러분 자, 이엉 엑소 살아가자. 소금 먹었어요. 네, 지금 좋아요. 오케이, 이제 카메라도 한번 볼게요. 오케이, 다 같이 볼게요. 오케이.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곳은 광야의 설원입니다, 설원. 저의 도시이기도 하고요. 제가 출연자에게 또 결빙이 아닙니다. 제가 있는 곳입니다. SM타운을 제가 또 오랜만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2022년 SM타운 라이브 때는 제가 앨범 자켓 촬영이랑 영상을 못 찍었는데 이번에는 찍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여러분들이 시험을 놓을 수 있다는 점이 저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기대 빨리 해주세요.